오늘은 제가 레고드 듀플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듀플로드 레고지만 네!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..이 애는 스타워즈의 레고입니다 먼저! 이..놈샵에 이.. 어떤 이상한 아저씨 피규어를 할 건데요 싸우게.. 싸워보겠습니다 네 엄청 치열한 싸움이 되는데요 이런 스펀지 같은 건 없나요? 파요리 돌기 같은.. 그냥 마구잡이로 부딪혀서 나오는 거면 싫으면 올라갑니다 진짜! 듬으로! 듬으로 이렇게 하면 돼 듬어 퍼치기라는 물을 내려면 돼 뭐 씨름 같은데요 약간? 이게 무슨 씨름이에요 레고드 듀플로 같은 오..듀플로가 이렇게.. 그래야 크니까요 두 번째는 그..엄마아라는 스펀지어가 있는데요 어떤 이산은 듬플로 피규어 내 스타워즈 avoid 개 세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날까요 돈이 나기 때문이죠 어! 목이 돌아놨네요 빨리 싸우긴 하세요 싫어요 올라갑니다 너 어떻게 날까요? 온! 등 엎어 Ring 네 그래서 결국 스타워즈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네요 아마 스타워즈 팬 여러분들이 엄청 화낼 것 같으니 결국 다음번에는 스타워즈가 이기는 대결로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는 이제 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